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종혁입니다. 제가 총평 캐스트도 찍을 때 말씀드렸지만 참 필적 확인 문구는 아름다웠지만 나태주 시인의 별 3 캐스트 안 보신 분들은 혹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 시가 상당히 깁니다. 근데 그 시를 한 번 찬찬히 잘 보시면 귀찮으시면 그냥 캐스트를 보시면 핵심 문구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필적 확인 참 뽑는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누가 뽑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필적 확인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필적 확인 뽑는 사람도 대단한데 문제 뽑는 사람도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윤사가 진화를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어려웠을 겁니다. 상당히 난도가 있었던 시험지고 하지만 역시 난도는 있더라도 제가 당일 어제 라이브 할 때 예측했듯이 등급컷이 막 45 이렇게 내려가진 않고 조금 조정된다면 46? 근데 정확히 제가 나오기 전에 맞췄잖아요. 윤사는 한 46 정도 될 것이다. 근데 실제 이제 성적표를 받아보게 됐을 때 N수생들이 대거 참여를 했다면 한 47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시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때 약간 2번부터 자주 봤던 표현이 아닌데 시험지 전체의 느낌이 어떤 거냐면 자주 봤던 표현들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예측하고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커리를 진행하면서 선지가 길어질 것이다. 예전에는 막 자간을 줄여가지고 한 줄에다가 몰아넣는 스타일이 윤리과목이었다면 이제 그걸 포기한 것 같다. 왜냐하면 한 줄 아래 밀어넣을 수 있는 개념이 많지 않습니다. 한 두 줄 정도 돼요. 그래서 예년보다 제가 작년부터 특히 그리고 올해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 적어드린 미래형 선지가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수강원기에다가 저걸 다 필기를 해야 되긴 될 것 같은데 진짜 나올까? 나오잖아요. 진짜 나온다 했잖아요. 플라톤의 가시계, 가지계를 할지 그러니까 강의를 잘 들은 사람은 어? 이거 진짜 이렇게 나오는구나. 동학도 보세요. 새로운 표현이라는 게 동학은 항상 뭔가 막 한울림 써 있으니까 애들이 그거 보고 풀기 때문에 수심정기 제가 중요하잖아요. 수심정기 딱 넣어놓고 왠지 제시문은 동도석인 것처럼 우리의 도는 지금도 듣지 못하고 예전에도 듣지 못하던 가르침이다. 이느의 질을 지켜야 한다니까 아 이거 동도석이구나 라고 풀었던 사람은 망하는 거죠. 지금 이 3점짜리가 근대의 신흥종교가 어려운 사상은 아니지만 그래서 표현만 제가 암기를 잘 알아 했잖아요. 동학에서 쓰고 있는 포덕천하랄지 그 다음에 여기 수심정기랄지 이런 표현들 광제창생 아직 그건 주제가 안 되고 있었죠. 새로운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도가 어렵다. 특히 진울의 오후진수 제가 나온다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그리고 역시 사회계약설 에서 핵심은 루소다. 그런데 쌍윤하신 분들은 정말 반가웠을 거예요. 생윤이든 윤사든 결국 사회계약설은 루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홉스로크는 진리도록 나왔고 루소의 그 3단계를 꼭 외우시라 했잖아요. 자연상태에서 너무 좋았는데 사회생활에서 무엇 때문에 마르크스랑 공통점이 있다고 계속 짚어드렸잖아요. 사유재산으로 말미해서 불평등 기원이 됐다. 사유재산이란 제도 때문에 자유가 억압되고 이해속되고 그러한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고 싶어서 계약을 맺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된 분들은 그냥 5번 선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3, 4번에서 그냥 괜히 의미 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11번 에피크로스에서도 막 갑자기 어떤 욕구가 자연적 어떤 것이 좋음의 가치를 확실히 윤사답게 라임도 잘 맞고 그리고 12번 에 이황이의 문제에서도 사덕의 단서가 사단인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분들이 틀린 거고 13번 문제는 대박이었죠. 칸트의 도덕법칙에 알맞은 것 이거는 얼마나 연습을 많이 시켜뒀습니까? 도덕법칙에 알맞은 것으로는 부족하고 제시문에 써있잖아요. 도덕법칙에 일치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도덕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선의지 제가 항상 칸트는 용어를 정리해가지고 의무라는 것은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하여 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 꼭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연적인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당연히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으니까 밥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필연적인 자연 법칙이 있다는 것 칸트는 인정하기 때문에 칸트의 중요한 문구 이 세상에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 반짝이는 별 반짝이는 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 해는 뜨고 중력의 법칙 그런데 자연 법칙에 따라 인간은 사는 것이 아니라 도덕법칙에 따라 사는 걸 강조했다는 거지 자연 법칙 쌍윤 하시는 분들은 더 반가웠던 게 아 그래 칸트도 자기 보존의 자연 법칙 인정했지 근데 그건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이성적인 존재는 자연 법칙의 지배를 거부한다. 자연적 경향성을 거부한다는 거잖아요. 배고픈데 물론 배고픈 것보다는 도덕법칙 지키는 게 중요하죠. 선의지 그 경향성을 배제하는 게 인간의 자율성이니까 그렇지만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인간은 칸트도 잘 때는 잠은 잤던 거고 근데 도덕법칙의 유일한 근거가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해 드렸냐면 선의지 그걸 얘기했던 거고 15번에서도 베이커는 3단 논법이 아니다. 라는 개념과 그리고 20번 문제 같은 것이 이제 여러분들 헷갈렸던 게 엘리트 민주주의인데 하보마스랑 1번 선지 되게 매력적이었던 거죠. 아마 20번 틀린 분 20번은 제가 볼 때 난도를 잡기 위해 만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번 가면 좀 사람이 방심을 하게 되고 2점짜리 문제도 제가 쉬운 게 아니라 있잖아요. 꼭 3점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2점도 고난도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단 고생은 많이 하셨고 윤사가 이런 느낌으로 변하고 있구나 수능때는 더 하겠죠. 그런 생각을 잘 갖고 윤사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 잘잘잘에 쏟아지는 수많은 선지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지 제가 강의 때 제 교재를 잠깐 보여드렸지만 강의 하시는 김종인 선생님 그 교재를 만든 김종인 선생님 본인 교재다 저렇게 별표를 열심히 치면서 강의까지 하고 계신데 내 교재는 과연 어떤 상태인가라는 반성을 해보시면서 복습 그리고 계속 복습 잘잘잘 하시고 수능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연계교재를 다 제가 떠가지고 먹여드릴 테니까 아무튼 고생은 정말 많이 하셨고 1번부터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1번 문제 역시 노자와 장자의 차이점이기보다 그냥 노자 장자를 만나게 해주는 거죠. 갑에서 무의자연의 도가 행해질 때는 모두 순서하고 소박하게 살아간다. 인위적인 덕 하덕 따인 쓸 곳이었고 인과 은은 자연의 도가 버려지면서 생겨났다. 상덕 그리고 노자의 무슨 덕 잘 기억하랬냐면 만물을 이롭게 하는 이만물의 덕 만물을 이롭게 하는 이거 잘 기억하시라 했죠. 그렇다 인으란 사람이 참된 본성이 아니다. 물오리의 짧은 다리를 길게 이어주면 괴로워하듯이 인위적으로 살지 말아라. 참된 사람 진 인 이 있어야 참된 암 진 지 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잘못된 지혜로 무엇을 인간의 잘못된 지혜로 천명을 가져다가 손상시키지 않고 자연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장자죠.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의로움을 쌓는 건 맹자가 강조하는 거고 인위적인 덕을 추구하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된다. 1번 문제는 아주 1번 문제답게 쉽게 낸 거죠. 2번이죠. 3번 인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규범인 예를 실천하는 건 유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연계원리를 깨달아 무생명이에요. 아 문제가 참 아름다워요. 무생명. 많은 생명체가 아니라 무생명. 약간 시적. 여러분 잘 안 쓰는 표현 아닙니까? 안 쓰는 표현인데. 참 이번 문제가 제가 읽으면서 참 아름답다. 그리고 인간미도 있는 게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전 시험지까지는 분명히 4번 같은 문제 보시면 니을 선제 갑, 을이거든요. 그런데 갑과 을 이렇게 해놨어요. 한글을 상당히 사랑하는 출제 입장에서. 연기원리 깨달아 많은 생명체에게 자비를 베푼 중생에게 자비는 불교. 악한 분성을 인의적으로 선하게 교화시키는 건 순자죠. 1번 문제답게 많은 사상가들을 뿌려놓고 동양사상. 노자와 장자를 공통점. 정답은 2번이 됐던. 그래서 1번 문제 이제 해결을 하고 그래 잘 시작해보자. 그런데 머릿속에 그게 문제야 항상. 2번 문제에 들어가면서 국어는 그거 틀린 것 같은데. 아도로노 문제 틀린 것 같은데. 그 문학 문제 틀린 것 같은데. 수학은 그 문제 틀렸으니까 지금 몇 점이고 영어는 그래도 한 2등급은 나왔겠지? 라고 혼자 계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거 안 풀려. 계산하면 또 여기서 계산한단 말이야. 이거 틀리면 또 몇 점 나간다 이런 식으로.